안녕하세요. 저는 롤랜드 아티스트 문상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곡과 키보디스트 세션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즈, 부활, 하이라이트, 블락비 등에서 세션맨으로 활동했었고요. 지금은 스트레이트 퀴즈에서 세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롤랜드는 제가 예전부터 되게 동경하던 브랜드였고요. 워낙 유명한 신디사이저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좋은 기회로 아티스트가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아이돌 공연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악기 연주할 때 음색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라이브로 연주할 때 사운드가 밖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 느낌, 혹은 그런 질감,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롤랜드 악기들을 연주하고 연구해보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다 만족스러움을 주는 그런 악기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연에서 보통 쓰고 있는 악기들은 팬텀 8를 메인 악기로 쓰고 있고요. 그 위에 준호 X,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오르간 악기인 VK8, 그리고 왼쪽에는 팬텀 X7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악기 세팅대로 앞으로 있을 공연들에 계속 사용할 것 같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